대전지법 천안지원 정정윤 부장판사는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위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. A 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남편은 유기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,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노은지 기사